기계설계 있잖아요. 잠깐 짧게 전체적인 유형을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한 5번 정도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우리 첫 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위주로 할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우리 기계설계 총론이라 해서 총괄적으로 이론적인 기본적인 여러분 물리 있죠. 물리기초 또는 공업수학의 기초 이 정도에 대한 총론인데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여러분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있잖아요. 유추학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그나마 우리 각종 행정부분 이런 쪽에 그리고 국회 이런 데서 보면 보통 한 10문제 해마다 10문제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10문제 이상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10문제 하면 결론적으로 한 문제는 꼭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틀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쉽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조차 틀려버리면 나중에 계산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계 총론에 보면 아마 이것 순서대로 여러분 8주 동안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학교 때에서도 배웠지만 단위와 물리량입니다. 배웠는데 또 틀리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연습을 안 하니까 틀린다는 거죠.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지만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네바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재료하고 강도 변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야에 있는 분야가 제일 시험에 총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시험 비율을 보면 제가 2016년, 17년, 18년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거의 하나 이제 6문제, 5문제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아까 10문제 이상 나오는데죠. 그러니까 거의 반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우리 기계, 우리 제도 일반 그리고 치공구에 대해서 아마 오늘 진도로 나갈 건데요. 그 다음 우리 기계 요소, 기계의 기본적인 제일 많은은 체결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계 요소에서 가장 문제가 기계 요소에서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나사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키, 피, 코터 그리고 리베이옴과 용접이옴. 해마다 꼭 문제,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게 용접이옴 그리고 리베이옴 꼭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말에 운동용 기계 요소. 제가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용, 특히 전동용 기계 요소하고 그나마 이제 충용 기계 요소, 거의 50%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20문제 중에서 거의 이제 한 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반이, 차트는 간단하죠. 그러지만 나누면 엄청 많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로 만약에 전동, 움직이면서 기계 요소니까 마찰 있죠. 여러분의 마찰차, 서로 마찰해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나마 이제 가장 여러분이 기어 입판에서 기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하죠. 기어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나마 이제 여러분은 벨트, 벨트 부분 같은 거. 그나마 이제 플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나마 로프, 그나마 이제 체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나마 이제 여러분이 한 문제 정도, 가끔 가끔 다 나오는데요. 이 캠 있잖아요. 편심으로 돼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 있죠. 여러분 특히 자동차, 우리 엔지니어전에 보면 캠축 있죠. 그런 부분, 그나마 이제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축입니다. 축, 축, 축 부분. 그나마 이제 이음이 있겠죠. 그래서 축 이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베어링이네요. 축하고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거의 한 50% 정도가 여기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20문제 중에서 문제풀이 문제들이 보통 교수님이 파악하면 한 6문제, 5문제에서 6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고르기, 여러분 공식을 골라서 찍어 넣는 부분, 그리고 공식을 조금 유도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 대 5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이 거기에 열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나머지 열 문제가 어때요? 분산시켜서 나오는데 서술 문제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체크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제어용 기계 요소, 우리 완충용 기계, 그나마 이제 제동용 기계, 이런 부분도 한 5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배관인데요. 배관에서도 꼭 이제 안 넘어갈 수 없고 꼭 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딱 봤을 때 이런 압력용기 있죠? 이런 계산문제 이런 문제 꼭 나와요. 계산문제하고 뭐 배관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배관을 이용해서 기계 요소의 저는 설계 부분, 이런 게 꼭 한 문제 정도 가끔 가다 나옵니다. 해마다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여러분이 차트를 잠깐 보면 크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세부적인 걸 우리 다섯 차트를 했습니다. 오늘 시작한 게 기계 총론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 5년간 출제 비율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래서요. 국가직, 서울직, 서울시하고 지방직, 국회직 이렇게 4개 분석한 결과 보면 그래서 오늘 배울 청론 부분에서는 적게 나오면 한 12% 정도, 한 22% 정도의 어떤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결합용 기계 요소가 한 23% 정도, 최저 한 15% 정도. 그래서 운동용 기계 요소 아까 말했듯이 한 50% 정도 나오고요.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재용 기계 요소 하나 제 3%에서 한 18% 정도의 어떤 나온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강계 우리 기계 요소는 한 2%에서 4, 4%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내가 봤을 때 어리를 포커스를 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동계는 한 동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아마 풀어보면 대부분 접근할 수 있고 요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아프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요런 부분을 우리가 등한세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부분, 힘든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50%인데 요거는 다 모든 학생이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안 풀어보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공식 보고 풀어보고 요런 걸 계속 위주로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여기까지 우리 기계 설계 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오늘 기계 설계 첫 시간 우리 총론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차례가 좀 나와있죠. 그래서 청론음, 단임, 그리고 물리량, 그리고 재료의 강도, 그리고 기계 제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꼭 나오는 게 치공구입니다. 치공구 요거는 기사시험에도 요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계 치공구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여기 국무원구, 국무원구 쪽에서는 대부분 다 치공구 쪽, 그리고 금형 설계 요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총론에 있잖아요. 요렇게 들어갔는데요. 뭐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여러분 어떤 유형인가 한번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 7급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보다 조금 적은데요.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연도 문제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가 작년인데, 2013년 치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작년 있잖아요. 국무원구까지 한번 보면 이 청론에 나오는 비중이 특히 단임 물리량에 대하는 게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재작년부터 17년, 18년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꼭 나오고요. 여섯, 다섯 문제 이상 나온다 하면 거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에요? 재료하고 강도 변형. 여기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6, 16, 17, 18년, 4문제까지. 작년에는 4문제까지. 네 군데인데 4군데 다 나왔다 했다 하면 해 해 나 나왔다는 거죠. Bet지. 안 빠졌다는 거예요. 100% 나온다는 거죠. 차트가 작습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기계 제도입니다. 제도. 여러분 도면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도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각종 기호나 그리고 규칙들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공구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정도만 여러분 보시고 그러면 첫 시간에 우리 단위와 물리랑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요? 많지는 않는데 여러분 보시고 자 3페이지 여러분 보면서 우리 시작합시다. 단위 유닛인데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문제를 풀었는데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미리로 요구를 했는데 아 다번 있잖아요. 나오는 거는 미리로 나오고 다번은 메타로 있잖아요. 이제 저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 풀어놨다가 마지막 단위 한산을 잘못해서 틀리는 친구가 나온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뭐 1번 답이고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1번 4지성답이잖아요. 전부 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비슷하게 문제는 풀 수 있는 거 풀어도 다 풀었다고요. 그런데 단위를 한산을 잘못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단위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단위에서는 가장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우리 그에 여러분이 그 단위계 하면 뭐가 맙니까? 우리 길이가 나오겠죠. 길이 또 뭐였어요? 우리가 질량이래요. 질량. 기본 물리량이래요. 질량. 그리고 우리가 뭐 시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시간. 자 요 부분에도 상당히 여러분이 단위계에서도 좀 뒷부분에 이야기 하겠지만 요것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힘. 힘의 단위. 또 하나는 뭐냐면 힘과 시간, 거리. 이걸 조합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력이에요. 특히 기계공학에서는 동력. 또 여러분이 동력하고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전력이래요. 전력. 어? 와트 이래요. 이런 부분에서 시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식 작체도 나옵니다. 알겠죠? 동력의 공식을 여러분이 아는가에 대해서 묻는 답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힘의 단위에서는 우리가 절대 단위하고 중력 단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질량 1k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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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가속도를 의해서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 중력이 있잖아요?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말한대요. 딱 적어보면 여러분이 이 부분은 안개 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은 SI 단위니까. 1N은 얼마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사시험에도 잘 나왔던 부분인데 아주 쉽죠? 뭐 이거 중학생들도 다 여러분 요즘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냥 끊으시고. 여러분 1kg, 1N은 이런 단위가 있다. 맞죠? 자 이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건 뭐예요? F는 MA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렇죠? 그래서 힘, 유턴은 뭐예요? 질량, 킬로그램의 가속도 뭐예요? m per sec의 자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은 중력 단위는 여러분 뭐가 붙습니까? 중력 단위는? 여기 뒤에 포스라고 붙죠. 자 힘입니다. 이 힘의 단위를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어떤 저기 있는 킬로그램 웨이트를 해서 W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포스로 많이 하니까 점차 킬로그램 포스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뭐를 생각했죠? 중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은 디귿 부분에 우리 중력 단위의 관계식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1킬로그램 포스는 자 뭐예요? 9.8을 곱해 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1킬로그램 곱하기 뭐예요? 9.8 이 정도 가속도 있으니까 며터퍼 세클의 자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게 뭐예요? 9.8 뉴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킬로그램 중은 9.8 뉴턴이다. 아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는 걸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킬로그램 중은 9.8 뉴턴이다. 몇 배요? 뉴턴? 9.8 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부분은 줄 것이고 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동력 단위입니다. 동력 단위 자 동력 단위인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여러분 세 개 정도 해 놓으세요. 동력 단위 자 첫 번째 보면 우리 아까 전력 관련된 게 와트죠. 와트 그래서 동력 여러분 그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 좀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동력 우리가 힘 동력 이게 또 힘력자잖아요. 힘인데 움직이는 힘이요. 맞죠? 움직이는 차원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거리도 나오겠죠. 또 뭐가 나옵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력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파워라 하거든요. 파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요 부분 뒤에 밑에 있으니까 우리 끊고 합시다. 자 동력 단위에는 와트 또는 뭐예요? 호스 파워 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HP가 있겠죠? HP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S 우리 독일계 유럽 쪽에 우리가 쓰는 PS입니다. 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위가 뭐예요? 요걸 기억해 두세요. PS, PS 호스 파워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PS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중요한 킬로그램 얼마? 75 킬로그램 자 이거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동력 단위잖아요. 맞죠? 그래서 호스 파워에서 여러분이 말이라는 거 맞죠? 그래서 말이 75 킬로그램을 자 1m 움직이는데 어? 몇 초 걸렸다고요? 어? 1초 동안 움직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초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를 다시 한 번 적을게요. 그러면 단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자 1kg, 아 75kg 퍼스에 어 자 단위가 메타퍼 어 자 세카 요렇게 됩니다. 자 보니까 힘과 거리 그리고 시간의 등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세히 여러분이 차원을 분석을 한 번 해볼게요. 여기서 차원 우리가 자 차원 분석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힘이 되겠죠? 자 이건 거리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시간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차원적으로 한 번 적어보면 힘 곱하기 거리 그리고 시간을 나누었다는 거죠. 자 힘과 거리 내가 힘 만큼 내가 줘 가지고 어떤 잖아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일을 했다 하죠. 맞죠? 어 일을 했는데 어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자 내가 요걸 이렇게 해서 옮겼어요. 힘을 줍고 요만큼 옮겼잖아요. 일을 했습니다. 맞죠? 이게 뭐 거리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일 양이다. 일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 그냥 워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시간으로 나누었다. 자 일은 또 우리 에너지잖아요. 맞죠? 에너지. 그래서 일에 더 시간을 나누는게 동력이다. 동력. 동력.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세히 보면 힘을 남겨놓고 분모 분자를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속도더라. 알겠죠? 속도.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르게만 하면 힘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우리가 속도를 해줬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동력하면 여러분 시중에 뭐가 있습니까? 모터나 아니면 각종 우리 엔진 이런게 더 가죠? 아 말이 거기다.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못 알고 있는 경우는 전력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에 대한 것보다는 이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와트로 바꿔야 되겠죠? 전력.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와트는 얼마라 했어요? 1와트는 우리가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된게 1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은 뭐예요? 에너지 단위죠. 에너지 단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가 동력이라고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아까 나왔는데 이거를 일을 했다 해서 일율이라고 하죠. 일율이라는 거는 효율이 얼마큼 들어갔는가.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요. 똑같이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옮기는데 내가 1초 걸렸습니다. 알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이번에는 5초 걸렸습니다. 일은 똑같은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1초만에 하는 게 더 빨리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일을 했는데 시간. 그래서 일율 또는 동력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회사에 가서 설계할 때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 대해서 다음 중에 여러분이 주어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돌아가는 모터 속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얻지나요. 만약에 줬으면 내가 동력이 얼마큼 나온다고 알 수 있겠죠. 역으로 여러분이 모터와트 라이든 100kw짜리 정도. 100kw짜리 우리가 모터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를 돌렸을 때 속시간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시간을 추출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출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는 했는데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고는 있는데 바로 나타나기 힘들잖아요.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영어가 바로 나면 한참 생각이 있다가 한 마디 하고요. 뭐요? 우리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여러분이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바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이야기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했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이 그만큼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분 만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동력 단위 왓드 그리고 hb 의외로 동력 했는데 왓드 했는데 어 이건 전력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틀리는 친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리얼 미엄 부분에 보면 계산식이 나오는데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암기해야 할 부분에 꼭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별표 3개 해 놓으십시오. 자 기역부터 미연까지 믿는데 특히 여러분이 거기에 니언하고 디역을 해. 일 에너지 단위 그리고 동력 단위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르기 문제기도 나오고요. 그라마자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니언과 디거스 부분은 여러분이 박스를 쳐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는 쉽게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외운다 생각하시고 처음 보는 친구는 꼭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계속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 외워지는 것은 자꾸 볼수록 외워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힘에 우리가 했는데 힘은 우리의 진량분의 가속도 우리의 유털분이 너무 잘하는 MA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에너지 1 워크 흰 곱하기 거리 아까 전에 했죠? 자 그래서 fx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동력. 자 이 동력을 한번 적는 이유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 작년에도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더 적어볼게요. 동력 아까 기억나시죠? 뭘 기억하면 됩니까? 일에서 우리의 시간을 개념 생각하거나 내가 일을 단일 모른다.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다. 내가 힘만큼 내가 움직였다. 거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동력 일륜이다. 그래서 힘 곱하기 우리 아까 속도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자 동력에는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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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속도가 있고 각속도 각속도는 회전하는 속도 맞죠? 그래서 각속도 이 부분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각속도는 나중에 하고 곱하기 뭐예요? 토크라는 토크. 여러분 토크는 잘 아시죠?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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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는 뭐예요? 각속도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하는 힘이겠죠. 맞죠? 그래서 회전하는 힘. 그래서 내가 어떤 힘에서 수직으로 눌렀을 때 회전하려고 하는 그 힘을 우리가 토크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학부 때 말하는 게 외팔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팔부다. 외팔부에서 내 힘을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힘이 어떻게 돌아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려는 거 하죠. 맞죠? 이런 모멘트가 생기겠죠. 맞죠? 이 모멘트 개념하고 그 다음 토크. 토크는 여러분 학부 때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비틀려고 힘을 F라는 힘을 줬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기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만큼 가려고 하는 각도만큼 틀어지겠죠. 맞죠? 강속도. 그러면 여기 이만큼은 이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기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기준점을 봤을 때 힘을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 기준점인데 여기서 힘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단위는 토크나 모멘트나 차원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같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회전하려는 힘 토크. 그래서 이것도 묻는 게 있어요. 사지선단.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그래서 조금 하면 각 속도는 우리가. 각 속도는 이렇게 하죠. 오메가를 하죠. W가 아니고. 오메가에 우리가 토크 T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교수님이 했던 거. 뭐예요? 일에다가 뭐를 나눈다? 시간을 나눈 거다. 이걸 기억해.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예요? 줄. 에너지. 일이잖아. 맞죠? 에너지. 그래서 줄에 퍼 세크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하셨어요. 왓트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 왓트.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나올 확률이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압력 단위와 응력입니다. 여러분이 압력하고 응력은 차원이 같습니까? 같지요. 네. 차원이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압력 우리 퍼스는 단위 면적 단위. 우리 보통 area에서 a를 많이 하죠. 거기에서 자 요런 면적에 여기서 누르는 뭐예요? 어떤 힘이다. 그때 뭐예요? 여기 밑에서 뭐가 받습니까? 어? 그만큼 뭐예요? 압력이 받죠. 맞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힘이다. 그래서 단위면적의 힘이다. 그래서 단위를 이런 뭐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은 없겠죠. 너무 문제는 없는데. 자 면적에 힘을 이렇게 해 주면 되고요. 자 요거 다음을 보니까. 자 뭐가 있습니까? 파스칼. 파스칼 단위도 있죠. 맞죠? 파스칼. 요즘 파스칼 힘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응력 단위. 시그마. 자 응력은 응력이 뭐죠? 응력이 응력이. 자 일명 여러분이 견디려고 하는 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력을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그 하중에 견디려고 하는 어떤 힘. 네. 그걸 우리가 응력이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그만큼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견뎌야 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하중. 자 뭐 P도 해두고 뭐 G라도 표시하고 W도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알겠죠? 하중. 그래서 W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단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 압력 단위가 아닌 것은. 요런게 기사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나 국무원 시험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열어보고요. 요게 어떻게 읽는 거 알죠? 시그마입니다. 알겠죠? 시그마.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SI 단위인데요. 자 이제는 갈수록 우리가 SI 단위 우리가 시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 재작년인가 그때도 마찬가지. 다음 중에 사실성다 중에서 SI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알겠죠? 묻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위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SI 단위계에 보면 단위계. 그래서 센티 그리고 그람 그리고 에세카. 우리가 요거를 CGS 단위계라 이렇게 하고요. 그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MKS 단위계. 국제 단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계 종류도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MKS. 요거 질량이 이제 맞죠? m, kg. 요거는 뭐야? 세커맥 시간이죠. 맞죠? 그래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c, g. 대문자로 또 합시다. c, g에 쓰게. 자 요렇게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영국 단위에서 단위계가 있습니다. 영국 단위계. 아마 하프 때 여러번 배웠죠? 파운드 뭐 이런거 있죠? 파운드. 파운드. 우리가 피트. 파운드. 세커맥. 그래서 피트. 우리가 F. F. 파운드. P. S. 개. 이 영국 단위계.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SI 단위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에요? m, kg,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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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요거는 피트. 알죠? 그리고 파운드, cm.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 뭘 나오겠습니까? 기사 같은 경우는 요 다음 중에서 단위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뭐해요? 이거 못 넣기고. 이 안 때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거. 그래서 SI 단위계 여러분 밑에 나와 있죠? 3번에. 자, 일곱 개 있잖아요. 정리합니다. 자, m입니다. 알겠죠? 길이는 m로 하고, g, kg, kg, cm. 자, 암페어. 온도는 뭐에요? 절대 온도. 켈빈 온도로 하죠? 그래서 켈빈 온도, k라고 이렇게 합니다. 켈빈 온도 말고 또 랭킹 온도 있죠? 그럼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물량으로는 우리가 몰을 많이 쓰죠? 몰, 몰. 몰하고. 그러면 강도는 우리가 캔델라. 이렇게 CD. 자, 여기에 기호 있죠? 기호 부분을 동그랗게 박스 해 놓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렇죠? 기호 부분. 기호 부분은 그게 SI 단위인데, 다음 중에서 뭐 우리가 사실상단을 낸다면, SI 단위가 아닌 것은 강도까지 나오십니다. 여러분 강도까지. 캔델라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단위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단위를 좀 아는 부분만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인치 단위만 하죠? 그래서 1인치는 몇 센치 이렇게 하죠? 맞죠? 그래서 1인치는 우리가 2.54cm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자, 1인치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 요거가 12인치. 12인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트입니다. 1피트. 알겠죠? 피트. 피트 단위로. 그래서 1피트는 우리가 이렇게 12인치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열어보니까 우리 그 그, 그 아마, 1피트는 몇 센치인가? 1피트는 우리가 몇 센치인가? 1피트는 우리가 몇 센치인가? 얼마요? 30입니다. 30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겠지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점찍고 48, 30, 기억 안나면 30cm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피트가 30cm좌 크기 정도 된다. 그래서 30.48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힘에서 우리가 파운드 이렇게 했죠? 보통 우리 1파운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볼링공 같은거 보통 하잖아요. 우리 10파운드 이렇게 하죠? 10파운드 같은 경우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그래서 파운드를 우리가 킬로그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정도? 킬로그램이라면 자 야가 1인데 야 보다는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0.4 까지 기억하셨죠? 그 다음은 뒷부분은 0.4536 이렇게 외울 수 밖에 없습니다. 0.4536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을 때, 합부때 잊어버렸을건데, 그래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은 우리 그 아까 전에 중... 질량... 질량을 오래 보면 절대 그리고 중력에 대한 우리 질량이 있었죠? 맞죠? 중력에서 아까 9.89에 기억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단위, 특히 이제 기사시험 문제에서 한번씩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량하면 킬로그램 매스, 이건 절대 질량 알겠죠? 절대 단위 질량입니다. 자 그러면 중력 단위 질량은요. 중력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위, W는 MA. 만약에 G가 들어가면 중력 9.8 하면 되겠죠? 맞죠? 자 여기서 이 질량은요. 이게 질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M. 자 여기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A에 W. 이 단위를 이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단위로 있잖아. 단위로 적어놓으면 킬로그램 힘이죠. 맞죠? 자 중력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힘이기 때문에 포스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거는 뭐예요? 가속도잖아요. 맞죠? 가속도기 때문에 M. 자성이죠.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분모가 있으니까 분자 분모하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셀크에 자성 퍼 메타. 자 이게 단위입니다. 이게 뭐예요? 단위 뭐예요? 중력 단위 질량입니다. 알겠죠? 중력 단위. 이건 절대 단위 질량. 중요. 이거 기사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한 번씩. 어떻게. 그래서 질량 단위. 이것도 질량입니다. 단위가. 알죠? 그래서 질량 단위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1kg은 9.8N. 이렇게 계약했었죠?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다인이 무슨 단위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을 건데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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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N. 자 1다인이 뭐냐. 한번 보면 아까 전에 1kg. 자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1kg에다가 곱하기. 아 이거 하시다. 1m. basically 1m. 1m. 2m. 1m. 4m. 2m. 100cm죠? 맞죠? 100cm, 100cm. 시간은 같습니다. 그대로 세크의 자석,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단위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십에 5성 gcm, 세크의 자석. 자, 이 단위. 자, 이 단위가 뭐냐. 자, 이 단위가 우리가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부 때 여러분, 한번 접해봤을 건데, 특히 유체역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단위라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단위요? 단위는 무슨 단위? 힘이죠? 맞죠? 그래서 단위도 힘에 다닙니다.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아까 지금 파스칼이 나왔는데. 자, 파스칼, 1파스칼은. 자, 아까 파스칼은 어디서 나왔어요? 압력, 응력에서 썼죠? 맞죠? 압력은요. 그러면 1파스칼은 우리가 단위는 면적분의 힘.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는 뭐였어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1유턴. 자, 힘이죠? 여기는? 자, 면적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메다의 좌성.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1파스칼은 1유턴퍼. 우리가 메다의 좌성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뭐, 키로그램이나 이런 건 잘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키로파스칼이라면 천이 들어가겠고. 메가파스칼이면, 얼마나 돼요? 10에 6성이 들어가겠지. 맞죠? 그리고, 기간은? 10에 9성,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말까지는, 우리 줄 하나 왔잖아요. 맞죠? 줄 할 때, 에너지는 우리 왓트로 보셨죠? 자, 이거는 우리 1이기 때문에, 1이면 아까 뭐랬죠? 힘에다가 거리잖아요. 맞죠? 힘에다가 거리를, 1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습니다. 힘에다가, 거리, 유턴은. 이게 다 아닙니다. 알겠죠? 1줄은 1유턴, 메타다. 안되시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사시험에서 그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특히, 이제, 군무원 시험에다가 합격하신 분들 보면, 기사 공부하다가 보통 합격 확률이 높아요. 해마다, 이거는. 제 아내 직인 중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다보면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특별하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유형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압력 단위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지성단 나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면적에다가 힘. 이 단위만 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면적에다가 힘. 여기 압력 단위죠? 맞죠? 그러면, 여기 힘은 뭐가 있어요? 유턴이 있고요. 킬로그램 중도 있고요. 맞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힘. 아까 방금 했잖아요. 단위도 있다고요. 단위도 들어가셨겠죠? 자, 그 다음 또 여러분의 파스칼 우리가 보면. 압력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압력은 파스칼 또 압력이더만. 맞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압력 단위에서는. 뭐래요? 이런 기호 들어보셨습니까? 미리앗기호. 이걸 또 다른 말 하면. 이렇게도 씁니다. H2O. H2O하고 뭐요? 물이죠. 이거 단위를 이렇게. 이거 하고는 뭐예요? 이건 미리나 메나지. 맞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거예요. 아쿠아라고. 알겠죠? 미리아쿠아라고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으면. 무라고 저는 또 뭐겠습니까? 이름이 잘 아는 뭐예요? 미리미리? HG. HG가 뭐죠? 수은입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압력 단위기라는 거죠. 또 하나 압력 단위가 되어있죠? 여러분, 멧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바라는 게. 바도 우리 압력 단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이게. 수은 같은 경우는 760mmHG가 우리가 일기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통 1바 같은 경우는 파스칼하고 어떻게 차이나냐 하면 이것은 알겠어요. 1파스칼은 10에 5성 파스칼이다.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1바는 10에 5성 파스칼이다. 자, 이런잖아요. 기본 공식은 조금 암기를 합시다. 안되면 조금 봐가지고 여러분껄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단위에서 여러분이 아까 동력을 했는데요. 동력에서 잠깐 동력은 우리가 파워라고 했죠? 자, 이 파워는 우리 시간과 힘 곱하기 거리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1ps단위 이것도 동력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기본적으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75 아까 전에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다. 알겠죠? 자, 75 곱하기 메타 퍼 세크. 뭐 자, 이거를 유턴으로 바꿀 것 같으면 킬로그램 유턴은 9.8만 곱해 주면 되겠죠. 맞죠? 힘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유턴메타 맨 똑같이 맞죠 자 요 단위가 아까 같은거는 어떻게 되요 여기다가 75 곱하기 유턴하니까 9.815 해주면 되겠고 자 요건 뭐였어요 유턴 줄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는 줄 퍼 세커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맞죠 똑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기억하는게 1킬로와트 자 전력이나 전력 전력은 우리가 이걸 기억해 두시라는거죠 0.02 똑같습니다 킬로그램 퍼스 메타 퍼 세크 자 요단위 자 요거 재미있는게 뭐냐면 킬로그램 뉴턴을 바꿔 볼게요 그럼 뭐 뉴턴을 할까요 뭐 했어요 빼기 곱하기 9.8 뉴턴 메타 퍼 세컨 자 요거를 이제 자세 보니까 요 대충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천 이에요 천 알겠죠 그래서 천줄 정도 천줄 퍼 우리가 세컨 그래서 요걸 보면 천줄은 어디에요 1킬로줄로 할 수 있겠죠 킬로줄 퍼 세컨 아 1킬로와트는 1킬로줄 세크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요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1킬로와트는 1킬로줄 세크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아까 전에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자 단위에 대해서 하고요 요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요정도만 하시고 자 그 다음은 우리 물릴량에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자 물릴량에서도 시험 문제가 우리가 잘 나오는 부분이 하나입니다